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지금부터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로 대두된 인수공통간염병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또 다른 팬데믹 방지를 위한 취지로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을 입법 발의하여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최일택 사회변화팀장님 서미진 선임 활동가님 신상철 활동가님 김솔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박정화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물단체 카라 신주은 정택팀장님 고현선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 박성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곰통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등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강화가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고 적정한 서식 환경 등 준수해야 할 규정은 미흡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포획 채취만 금지했을 뿐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을 대표 발의하여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질병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동물원 수족관법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와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 위촉 임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야생동물법 주요 내용으로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 받도록 신설 야생동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신종 질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에 조속히 통과하여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영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께서 현행 법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영주 대표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생태계와 서식지가 파괴되고 야생동물과 가축, 사람 간의 거리가 좁아진 것이 인수공통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의 한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환경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야생동물과 위험한 수위로 직접 접촉하고 소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운영되어 등록되고 있는 동물원 100곳 중에 절반 이상이 체험동물원이라는 명목으로 야생동물을 만지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식점, 카페에서도 야생동물을 사육 전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원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이런 동물들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취식하는 문화보다 결코 위험성이 덜하지 않습니다 전시뿐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일부 법정 보호종을 제외하고는 야생동물의 판매와 개인 소유에 관한 규정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개인이 기르기에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아무 규제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동물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관리가 어려워지면 유기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두 개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특수 동물원 수족관법은 재정 시 이해완계자의 반발로 허가제 등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채로 통과되어서 시행 초기부터 동물복지는 빠짐 법 반쪽짜리 법 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었던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적 상황에 꼭 필요한 제대로 갖추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환경부가 정하는 종의 동물만 일정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에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지만 동물의 처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는 법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 도례를 막기 위해서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동물과 사람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공존하기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일택 동물자위원대 사회변화팀장님께서 야생동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문제점과 동물과의 생태적 거리 두기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동물자위원대 사회변화팀장 최일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권과 사람의 복지만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은 물론 돌고래 위에 올라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는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을 당당히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 그리고 법적으로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시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동물학대가 아니면 동물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군주림을 이용해 먹이로 행동과 생태적 습성을 통제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의 훈련 과정이 결코 괜찮을 리 없습니다 괜찮음의 기준이 결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괜찮음의 기준은 오롯이 동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생태적 습성을 침해받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동물과 수족관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에게 조금은 더 괜찮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은 결국 인간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동물과의 생태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국회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하루속히 해당 법률을 처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박정아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와 신주은 동물권 단체 카라 단체 팀장님께서 기자행정은 낭독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공동성명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성급성호흡기 증후군, 에볼라 출혈열,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최근 몇 년 동안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주요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병원체에 의한 것이다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수준은 암담하기만 하다 2017년부터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좁은 실내에 전시하며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유사 동물원은 여전히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또한 야생생물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을 제외하면 야생동물의 판매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병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동물이 무분별하게 번식, 판매되는 현실은 팬데믹 상황에 있어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를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람을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야생동물 허가제 도입으로 통제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를 강화해 공중보건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관람객과의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판매하는 현실은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 개선은 지지부지하기만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들이 건강하게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19일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단체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헤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휴먼인벳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매개의 인수공통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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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